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와 나 진짜 뭐야 극혁이네 야 원래 저기까지 던질 수 있어? 땅땅땅 나 타임이니까 해바라기에 얘네 들고 음.. 뭘로 갈까? 스타우르츠 가볼까요? 이거랑 까시 아 던져진 위치가 버그로 밀렸어요? 아참 잠깐만! 아니 나 스타우루치로 어떻게든 밀어보자. 어 스타우루치로 밀 수 있어. 여기 밀 수 있어 어떻게든. 스타우루치랑 얘가 있어. 스쿼시. 나 그 암종을 안 가져왔어. 바 그 있잖아. 덩고리 있잖아.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. 아니 대칭 아니야. 아니 그렇게 안 해. 아니 막 이래버린다? 이래버린다? 다-런 fight 다-다란 다-lad dz어라-뤄-ifterㅑ 나와놨다 나와놨다 나와놨 나와놨다 제발 자기소 아, 발로 한 번 더 누르지 마. 안 돼. 아이, 안 돼. 미안해. 잘못됐어. 그러지 마. 대신에 귀여운 스타우루츠를 보여줄게요. 귀여운 스타우루츠 보여줄게. 참아. 야! 안 돼. 아이, 진짜 다들. 아, 너무한 거 아니야, 다들? 얘네 왜 이렇게 안 쏘지? 움직이면 내 층을 어떻게 맞춰요. 스타루츠 정면도 못 쏴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 다 이렇게 쏴요. 야, 이거 일단 밀어버리고. 랑망이 보여주면 뭘 용서해 드릴게요. 뭘 어떻게 보여,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. 막, 막, 이래야 돼요. 랑월림이 조금 삐딱해서. 스타우루츠 많이 깔면 방어가 돼요. 도배를 해야 돼, 스타우루츠는. 근데 도배하면 못 싸우는 게 없죠. 못 싸우는 적이 없어요, 원래. 도배하면 뭐든 잘 싸워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일단 이걸로 치워야겠다. 아니, 뭔 강아지 같아. 나 강아지 아니야. 아니, 입박 끝날 때까지 하지마. 안 해. 그런 거 안 해. 안 할 거야, 그런 거. 개 같다. 와, 진짜. 지금 저한테 개 같다고 한 거예요? 나 이거. 나 이거 울어도 돼? 지금 나한테 개 같다고 한 거예요? 야, 나 개 같다는 소리 들었어. 왜 새깡하지? 왜 왜 새깡하지? 아니, 지금 개과랑 개 같다는 건 좀 다르지. 강아지처럼 울면 된다고? 아, 됐어. 안 울어, 씨. 개 같다. 밥 끓자. 이거 잡을 수 있나, 스타우루츠가? 네, 다운그레이드님 안녕하세요. 이거 잡으세요. 야, 스타우루츠 이거 못 잡는데? 야, 이거 스타우루츠 약한데? 너무 약한데, 이거? 야, 어떻게 얘를 못 잡아? 야, 좀 있다가 스타우루츠 다 갈아버려야겠다. 이건 너무 약해. 구독랑이. 구독랑이. 구독해주셔야 구독랑이라지. 구독, 어? 새로 들어온 분이 있어야 구독랑이라지. 아, 그래. 저, 그 뭐지? 구독 한번만 해주시면은 그, 이모티콘 하나 더 쓸 수 있어요. 어. 보니까 딱 한 칸 남았더라. 1포인트. 고맙습니다. 안좋은.. 마 facing rather 아닌가 그럼 Zi- 돈쓰라는건 아냐 이것도 구덩이잖아 아까 버섯보다도 구덩이잖아 누가 스타우르츠가 줏댔어 얘 먹튀잖아 완전 이번에 지금 쓰긴 하겠다만 얘 구덩인데 너무? 이거 못 막아 아 까시구나 뭐하래요 버섯보다 귀여워 아니 귀여움으로 게임하는거 아니잖아 저리 얘 치우고 까시나 깔자 일단 스타우르츠 다 없애버릴거야 잠깐만 어 어 너가 왜 요기서 나와 얘는 또 왜 요기서 나와 자석 쓰라네 얘들이 지금 그러면은 잠깐만 해바라기랑 얘랑 이거 요거 이렇게 가고 톨럿 이거 가시 그리고 자석 자석을 써야되는데 잠깐만 가시 치워 자석 먼저 가자 야 둘이 와 대체 뭐야 이게 쌍두 따둑둑둑둑둑 아매 이쯤 아 연입 안 가져왔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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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괜찮아 네 편의점 갔다오세요 괜찮아 크게 뭐 저거 하지마요 보자 여기도 깔아주고 빨리 공격력 올리면 되요 이렇게 하고 이거 바꾸고 요쪽에 타서 깔아놓고 요쪽에 불 뒤로 한가지 갑시다 스타오르츠 뒤쪽 보기 스타오르츠 뒤쪽 보기 스타오르츠 뒤쪽 보면 좀 앞쪽을 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? 나쌤 밤샘 반댓말이에요 나쌤이 음 스타오르츠 불이 안 붙죠 해서 그렇지 하고 자 이거 아 참 스카이콩콩 저거 못 넘어가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얼음콩에 불 붙이면 그냥 일반 콩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아쉽지만 그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야 잠깐만 아니 뒤를 허용하면 어떡해 또 니 안 뽑기 잘했다 진짜 일단 얘는 저거 제압하면 제압 끝나면 뽑을게요 그렇지 너 잘가 넌 할 일을 다 했어 아 잠깐만 별이 처음으로 도움됨 처음까진 아니고 뭐 아 이거 요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이거 두개 가져가고 연립이랑 가시 하고 어 이렇게 갑시다 뭐야 돈 없어 이제 야 그 돈 언제 다 썼냐 나 잠깐만 여기 내려면 보내고 아 쌍도 안 가져왔다 나 왜 자꾸 뭐 안 가져오지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뭐야 밖 가는 데 오늘 밖 가는 애 나와 어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피곤한 게 아니고 지금 뭐야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어 그렇지 여기도 막아줘야 되는데 아 잠깐만 요 중간에 오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북으면 되게 평화로워요 어 아 이거는 잠깐만 없잖아 여기 막고 요기는 요정도는 일단 호박스 다 씌워줘야되요 뭐야 이게 왜 저거 사라졌지 호박 아이고 야 요쪽 아 불이 없어가지고 요쪽에 애들이 빨리 죽는구나 식물대 좀비인데 자석이 왜 나오지 자석 식물이에요 옵수대포 얼마죠 2만원이요 옵수대포 2만원이요 옵수대포 2만원이요 옵수대포 2만원이요 옵수대포 2만원이요 저는 슬로 뚫을 것 같아요 옵수대포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옵수대포 2만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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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시랑 불 쌍두에 바래기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무난하게 깨죠? 중간에 많이 오는게 아니고 중간에 화력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방금 이게 불 있으면 스플래시 데미지거든요 근데 아까 그게 없어가지고 요쪽은 스플래시 데미지 써가지고 그냥 다 같이 죽었는데 요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하나하나밖에 못 죽여가지고 그렇게 된거에요 어 이번엔 뭘 두고 오셨을까 서서히 대칭이 되어가나 네 대칭 이제 거의 대칭 된거 아닌가? 이 정도면 대칭이지 저 땅 아니 저 땅거리야 이거 와 진짜 저 땅거리 래 호박 하얀색 하나 두셔야 대칭이죠? 호박이 없는데? 진짜 네 랑원님 네? 어디갔어? 요게 하고 오늘은 멘붕 하실거죠? 아 이렇게 오늘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좋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좋아 휴마님 안녕하세요 짝퉁어박지 아 그럼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해줘? 이렇게 하면 되지? 짝퉁어박지 호모노모모박 이렇게 하면 되자 아 잠깐만 야 비대칭 됐어 비대칭 됐어 까 까시랑 요거랑 요거 가져가고 얘 이거 하고 쌍두 어 그렇지 하고 그렇지 뚜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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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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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밑에 꼴을 지워야선 뭔데 대체 불 어? 잠깐만 이번이 자이언트 안 나오나? 아 진짜.. 아 진짜 이분들.. 아 이분들 왜 이래? 대체.. 근데 쌍바라기 하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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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칭이 된다고 어? 됐어? 하하 아니 가시대칭은 어쩔 수가 없다고 에에에에에에 까다닥 으에헝 아 여기가 아니 가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ㅎ ㅎ 가시 대칭됐어. 아 이해가 안되구나. 가시 대칭됐어 이제.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대칭을 좋아해 이분들. 근데 얘는 지금 몇 개 터뜨릴 수 있는 거지? 야 여러분들 이제 대칭 아닙니까? 아홉 번이요? 아 많이 터뜨릴 수 있구나 생각보다. 요거 호박 채우고. 아휴 진짜. 그놈의 대칭 진짜. 이제 대칭됐지. 이제 대칭됐지. 어 대칭 끝. 아휴. 그 경우에 계속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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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